자 여기는 빠똥 비치 입니다. 네 현재 시간은 10시 30분 입니다. 아침 10시 30분의 모습이구요. 지금은 11월 3일 입니다.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빠똥 비치의 모습 입니다. 자 요트 가 있구요. 까타마란 이라고 하죠. 까타마란 요트 입니다. 낚시하는 사람도 있구요. 양쪽이고 서킹 레터링니댓이 주문해서 위THE 위치 인 fluxaux을 시키고 있는 ampe 양쪽으로 가고 있는 폭발을 시키는 연금 제품들이 적금 기적 파워하니 사 он이 이동해져서 연금리 가고, 그냥 가고 있는 있는 의심도 양쪽에서 타고 있는 삼겹살이 ара이 처리에 만족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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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